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선택과목 학류과 통계부터 봅니다 네 학류과 통계 많이 여러분들 실망하셨죠? 그냥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유평 때문에 유평이 그래서 아마 평가안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닐까 싶어요 학류과 통계 애들이 아마 선택한 친구들이 좀 많이 불리하다 이런 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구평에서 한번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너무 오해하거나 단증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풀었던 어떤 역대급 확통보다 문제가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확통은 공통의 무게감은 좀 쎈데 학류과 통계의 무게감은 사실은 많이 쉬웠죠 많이 쉬워서 사실 30번도 그냥 이미 있는 문제고 어디에 있는 거잖아 이미 우리가 여러 번 풀었던 문제 그래서 걸리는 게 없어요 23번 뭐야 있었던 문제잖아 MP 나 푼 거야 지금 15 24번 푼 거야 지금 곱해서 31에 되는 거 5, 8에 40, 7, 6에 42, 7, 8에 56, 3개 16분의 4 푼 거야 지금 25번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26번 전형적인 조건박률이고요 낯설지가 않아 문항들이 그냥 그래서 계산하면 1분이 나오는 7분이 나오는 걸 너무나 빨랐던 것 같고 27번 역시나 전형적인 전기 분포를 뭔가 있어 보게끔 다르게끔 뭔가 이렇게 말은 좀 많은데 맨날 똑같은 루트의 문의 시그마로 표준화 시키는 거 그것만 좀 정확하게 구별해서 해주면 역시나 가볍게 나왔던 문제예요 오히려 전범위가 되면서 통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통계가 통계 두 문제가 거의 그냥 너 먹어 이런 문제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 문항들이 그죠 28번 왔더니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인데 가나다를 만족한데 그러니까 6개에서 6개로 가는 함수인 거야 근데 가나다를 만족하는데 조건가가 명확해요 왜 그때 F3하고 F4가 5의 배수래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한 거야 3하고 4를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건 분명히 치역이 1, 2, 3, 4, 5, 6 가능한 거잖아 걔네들 중에 내가 뽑아서 5의 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많아봐야 6 더하기 6은 12니까 12 이하의 5의 배수는 5하고 10밖에 없어요 아 얘가 얘가 5 또는 10이 되는 거야 딱 5가 되는 경우는 나누고 10이 되는 경우는 나눠서 그냥 기준적으로 불려 너무 뻔한 거죠 야 더해서 5가 되는 거야 야 1, 2, 3, 4, 6 중에 선택해서 더해서 5가 되는 건 당연히 문제예요 1하고 뭐야 네가 1이고 네가 4일 때가 있겠죠 그치? 네가 2이고 네가 3일 때가 있겠죠 아 네가 4고 1이고 네가 3하고 2인 경우가 있겠죠 오 4가 된 거였다 더해서 5가 되는 경우죠 그럼 10이 되는 경우는요 10이 되는 경우는 어쨌건 아마 아마도 3에다가 7은 없잖아 그러니까 4부터 가는 거야 야 4에다가 얼마? 6을 더하면 10이겠죠 그치? 5에다가 5를 더하면 10일 거고요 네 6에다가 4를 더하면 10이겠죠 딱 요거야 표면적으로는 지금 뭐야 7가지인데 그래서 야 7가지 좀 많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러잖아 결국은 6가지 이내에서 맨날 그치? 어 그랬더니 결국 이럴 때 문제에서인지 뭐야 나다를 봤더니 이제는 F3하고 F4가 주어진 거잖아 근데 조건나를 보니까 F1하고 F1을 F3에서 종속으로 제어를 받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 이때는 F1과 F1을 결정하라는 얘기구나 제어가 받는구나 다를 봤더니 F4가 지금 정해진 거니까 이제 그치? F5와 F2 아 이럴 땐 F5와 F6이 또 이 얘기야 결국 1, 2, 3, 4, 5, 6 중에 3, 4를 정하고 나면 1, 2와 5, 6은 3, 4에서 제어를 받아 이런 얘기야 아 그랬더니 F3하고 F3보다 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F3이 1일 때는 얘가 1보다 작아 야 얘가 1보다 작아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니까 뭐야 그냥 벌써 지워 F1이 어떻게 1보다 작아 그치? 어 1이 가장 작은데 그러니까 이미 벌써 날라가는 거예요 야 넌 벌써 날렸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6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야 아 난 넌 말할 수 있지 2보다 작아 야 너도 2보다 작대 F2가 F3이 분명히 F2가 F3보단 작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F5나 F6은 F4보다 크다야 F4가 3이니까 얘는 3보다 크다야 얘가 3보다 크단 거야 으흠 이제는 그냥 1, 4, 천리죠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이건 뭐야 경우에서 F1이 2보다 작으면 하나밖에 없어 1이에요 그냥 1 곱하기 F2도 1이에요 무조건 F는 3보다 크다잖아 3보다 큰 건 뭐라고요? 4, 5, 6 세 가지 너 세 가지 야 나도 세 가지 뭐야?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3 3의 제곱까지인 거야 아 항상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러면 이제 뭐야 이제는 1, 4, 천리죠 야 이제는 네가 똑같아 F3이 사니까 이번엔 4보다 작고 4보다 작고 그치? 얘는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이런 얘기야 어허 그래? 그럼 얘는 4보다 작은 건 1, 2, 3 세 가지잖아 3 곱하기 너는 3이야 그치? 1보다 큰 건 1보다 큰 건 거기 2, 3, 4, 5, 6이잖아 그러니까 5개나 있는 거야 넌 5 곱하기 5야 무슨 소리야? 15의 제곱이야 아하 괜찮아 넌 또 뭐니? 3보다 작고 3보다 작고 2보다 크고 2보다 크고 거의 뭐 운율이죠 이제 그치? 어 운율이죠 아 4보다 작고 4보다 작고 6보다 크고 6보다 크고 아니 6보다 큰 게 어딨어 그치? 탈락 그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치? 아 그러네 너 5보다 작고 5보다 작고 너무니 5보다 크고 5보다 크고 그치? 어 너는 6보다 작고 6보다 작고 4보다 크고 4보다 크고 이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또 7개인 줄 알았더니 그중에 그치 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구먼 그치? 어 원칙을 지켰구먼 3보다 작은 건 두 가지지 두 가지 두 가지 야 2보다 큰 거는 3, 4, 5, 6이니까 네 가지인 거지 야 너 네 가지 네 가지 아 넌 8의 제곱까지구나 다 제곱 쓴 거야 그러니까 그쵸 얘는 뭐니 5보다 작고 1, 2, 3 나왔어 네 가지야 나도 네 가지야 너 6가 1야 한 가지야 한 가지야 너 4의 제곱 어 16가지가 있구나 음 너는 6보다 작고 5곱하기 5야 음 너는 4보다 커 5하고 6 2가지야 두 가지야 그러니까 너는 10의 제곱까지야 그래서 니들을 더하면 돼 그치? 그 더한 값이 이제 뭐야 4번이 있죠 414가지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니 만만했죠? 네 만만했고요 5 4 richest 10 16 1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